네 안녕하세요. 오후 6시에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. 네 오늘 비가 온 날이었죠. 어떤 수요일 보내고 계신가요? 식사는 맛있게 드셨죠? 이제는 좀 디저트를 먹어줘야 돼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.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이스크림은요. 기존에 드셨던 아이스크림과 확실하게 좀 비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름 들어보셨어요? 테르드글라스 저는 딱 이거 이름 딱 듣자마자 아 그거 왜냐면 제가 대학교 초반 때 딱 점심 먹고 이제 뭔가 좀 더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커피 맛을 몰랐어요. 어린이 입맛에 뭘 먹어볼까 했는데 단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. 근데 그 제 입맛을 충족시켜줬던 아이스크림이 바로 테르드글라스입니다.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유기농과 오가닉으로 전부 다 바뀌어서 돌아왔습니다. 진짜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요. 컵으로 6종이 있고요. 저희가 봐도 4종이 있습니다. 공통된 거는 초콜릿과 바닐라. 나머지는 다 다른 맛이에요. 오늘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는 가격이 일단 시중에서 볼 수가 없는 가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어떤 맛을 드실지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아주시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. 일단은 바로 보여드리면 지금 이쪽에 보시는 게 망고. 이 망고도 그냥 망고가 아니에요. 인도에서 건너온 인도에서 퓨레 상태로 건너온 유기농 망고. 얘는 바닐라 컵. 요거트 맛. 좋아하시죠. 거기서부터 만든 바닐라. 글루베리 요거트 맛도 있고요. 아이스크림 또 기본은 초코죠. 유기농 카카오로 만든 카카오. 그다음에 카라멜까지. 요즘 그 솔티하는 카라멜 맛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빠질 어느 하나 뺄 게 없어요. 덕이에다가 지금 여기 DP에는 빠져 있는데 딸기까지 씁니다. 딸기 당연히 드셔보셔야겠죠. 이렇게 컵은 6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바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바는 또 기본으로 들어가는 맛에다가 다만의 특. 제가 지금 아이스크림에서 꺼내느라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좀 나는데 이해해 주셔야죠. 당연히 아이스크림이니까. 지금 보시면은 포장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죠. 하나씩 딱 꺼내 먹는 맛이 있을 것 같은 카카오. 그 다음에 이 밀크 아이스크림. 저는 이 맛이 진짜 기대되는데 이따 어떤 것도 맛을 볼지 벌써 또 고민이 되네요. 초코, 밀크. 그 다음에 얘가 또 대박이에요. 이 감귤. 우리 제주에서 온 감귤이고요. 얘도 유기능 인증받은 겁니다. 오늘 보시는 아이스크림은 기존에 생각한 아이스크림하고 원료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진짜 절대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정말 이것도 유기능 인증받은 콩가루로 만든 인절미 맛 아이스크림. 어떤 것부터 먹어볼까요? 진짜 일단은 구성을 말씀을 미질이 다 드리면 커브로 된 게 6종이고 바로 된 게 4종이에요. 그렇게 좀 10가지 만나보시는데 오늘 구성이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시중에 구매를 하실 때 하나당 3,500원을 만나보시는 그 가격대거든요. 근데 저희 오늘 지금 가격 보이시죠? 선택창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7종에 15,500원을 만나보세요. 원래 소비자 가격으로 23,800원에다가 아이스 배송비 더 들어가는 거 아시죠? 가격 더 해보시면 다 나오실 거예요. 오늘 구매해야 된 이유 충분합니다. 왜냐하면 애들은 아이스크림을 주면 하루에 10개라도 먹어요. 저도 아이스크림 진짜 한 번 딱 그냥 손대기 시작하면 컵으로 된 건 그 컵 다 먹어야 좀 직성이 풀리더라고요. 애들 좋아하는 영양 간식인데 그냥 아이스크림 아니고요. 시중에서 알고 있었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품질은 더 올라가고요. 유기농의 오가닉 마트에 달고 왔습니다. 거기에다가 칼로리까지 났습니다. 오늘 그러니까 여성분들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디저트 드시고 싶으셨는데 칼로리 걱정 많이 하셨죠? 오늘은 때려들려니까 그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. 7종에 15,500원이고요. 10종 10가지 전부 다 받아보시면 그러니까 맛 고르실 필요 없는 구성 2번으로 들어오세요. 21,52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것도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3만 8천원? 이 정도였거든요. 가격이 얼마나 다운이 되는지 아시겠죠? 지금 우리 채팅창에 무궁화 많이도 벌써부터 주고 계신데 반갑습니다. 봄수님, 이승희, 412님 동아노님 또 들어오셨네요. 반갑습니다. 후 0351 무궁화 감사드리고요. 저희 채팅창에 어떤 맛부터 먹어볼까요?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서 그것부터 딱 맛있게 맛 표현해 드릴 제 맛 표현 자신 있거든요. 맛 표현해 드릴 테니까요. 지금부터 소통하면서 채팅창에서 열심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소식 더 알려드리면 아이스크림 지금 이거 넉넉히 10종짜리 선택 2번 2개 하시고 거기다 오늘 때그리 초콜릿도 있거든요. 저는 이 포장도 너무 귀엽게 마음에 드는데 초콜릿 한 세트에 딱 이렇게 3세트 정도 구매하시면 무료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냥 다른 일반 상품의 무료배송이면 배송비 2,500원 내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거는요. 배송비 하나가 상품 하나 가격이에요. 원래 그러니까 오늘 이런